요즘은 의자들이 굉장히 또 세련되고 편리하고 쿠션이 좋게끔 많이 나오죠. 이 의자는 어디 의자일까요? 바로 조아스 레저에서 나온 의자. 올해 계속 유통되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사가서 또 질이 괜찮다고 계속 또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조아스 VIP 플러스 와일드형 24만원 소비자가 됩니다. 접이식 소파 광폭 의자 리무진 의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해놓으셨네요.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조아스 와일드형 의자 광폭 의자 허리 편한 의자 40년 이상의 전문 제조사로 노하우가 좋다. 여기 아마 그림을 보면 다 특징이 나와 있거든요. 별명이 리무진 의자라고 합니다. 리폼한 의자보다 더 편리함을 제공한다. 라고 적혀있네요. 의자 다리 적고 표기와 높낮이 조절되니 편리하다. 라고 적혀있어요. 특징. 특징을 잘 보세요. 쿠션 5cm로 두께감 보강, 팔걸이 다기능 수납 포켓, 탈부착 가능, 기타 등등, 일명 허리 편한 의자, 디스크 환자분 강력히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체 공학적 설계와 프레임 특수 보강으로 디테일한 끝부분까지 편안함과 튼튼함을 동시에 허리 길이는 더 길어지고 방석 앞, 옆은 넓게 편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조아스 의자 굉장히 멋진데요. 몇 개 또 손님들이 구매를 해서 사가셨는데 괜찮다고 많이 평가합니다. 와 멋진데요. 조아스 레즈 의자 좋습니다. 이렇게 또 겸해서 이것도 참조해서 보시면 요즘은 의자를 딱딱한 것보다 쿠션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상황이에요. 현금과 우대해서 잘 드리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예쁜 채 회사에게 문의해 보셔요. 조아스 VIP 플러스 월딩 의자입니다.